내포 신도시의 애물단지인 쓰레기 자동집화시설을 둘러싼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의 갈등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내포 쓰레기 자동집화시설과 관련해 도와 군의 소유권, 대수선비 부담비율을 결정해달라며 최근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966억 원을 들여 아파트 등의 쓰레기 자동집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대규모 수선비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고 소유권 이관을 놓고 홍성예산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